현재 시간이 10시 20분 간만에 지금 밤 10시 넘은 10시 40분 영화를 보러 왔는데요 역시 영화는 밤 늦은 평일 시간에 혼자 보는 영화가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커플 젊은 10대 아 이제 영화가 끝났나 보네요 아주 조용해서 좋습니다 10시 40분에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제가 조용한 걸 좋아해서 그런가요 리뷰는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아 위반 보이시나요? 정말 영화를 저 혼자 보려는가 본데요 40분에 시작인데 2,3분 남았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혹시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신가요? 아 예 아 예 아 예 아ắc 아 예 생크릇 속에 체리